안녕하십니까 백아나우스 국내입니다 여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주말인 오늘은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딸랑이가 이번에는 제가 감히 확실히 새끼 뱉습니다 지금 이래 보면은 이제 한 3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밖도 안 좋습니다 배가 부릅니다 윗배도 부르고 옆배도 부르고 아랫배도 부릅니다 딸랑아 이번에는 새끼 한번 보자 내가 기다리는 분들한테 너무 죄송해서 송이도 많이 자랐습니다 자랐지만은 아무리 봐도 보리레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아리였나 제가 그 저 오미 딸 두리가 용인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영상을 받았는데 제가 오늘 오후나 내일 아침에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백구가 없어서 사실은 여기 백구를 데리고 오고 싶었습니다 두리나 성주에 있는 궁이나 공백인데 귀가 쪽바퀴로서 옛날 걸포 맛이 나는 개입니다 그래서 참 귀한 개입니다 여기 보면은 왕금이하고 보미 딸입니다 저한테서는 혈통도 좋고 또 백구가 황백구라서 황백구라는 개념보다는 황백구라는 개념보다는 황색이 많아서 제가 참 백구로서는 굉장히 높이 사는 아이들입니다 항상 제왕이로 운동시키거나 산이로 운동시키면 숨긴 서있는게 이리와 산이 산이가 나이도 있는데 이빨이 부르시면 어떨지 모르고 자꾸 이걸 물어 떴습니다 이 철망을 흠 이번에 만약에 딸랑이에서 백구가 나온다면 저는 참 좋습니다 딸랑이 목연이 백구이기 때문에 야! 음미한테 한복을 딱 하죠? 노는겁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 쌀쌀해집니다 배정이 어제 탈출해가지고 밖에 나갔는데 동네 놀마니들 데리고 다닙니다 참 귀찮게 해도 울지는 않습니다 와! 딸랑이 이리와 приход 써요 이거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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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겨울에는 안감한 게 물이 엎니다 물이 얼어서 아이들한테 물 주는 게 참 얼었습니다 얼음도 핥아먹고 목마르면 해결하긴 하는데 대정 이리와! 대정! 보리가 너무 잘 자라고 있어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동네 분들도 그렇고 너무 개가 이쁘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 제왕이하고 딸랑이하고 교별을 시켰습니다 지금 배가 불러오니까 아마 1월 교별은 날짜가 정하기에도 제가 모르는데 1월 초순일 겁니다 바로 지금 산실에는 열선도 넣어 놓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안 돼 안 돼! 대정! 안 돼! 나와! 확실히 임신을 하니까 딸랑이가 도심스럽습니다 딸랑 들어가! 도심이 움직입니다 야야야야 잠깐만 보자 잠깐만 보자 딱 항복을 하죠 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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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는데 보리한테! 아 진짜 날씨가 저쪽에는 지금 해가 제대로 나있고 이쪽은 어두워집니다 지금 수산한 게 전연적인 겨울 날씨입니다 대정이와 산이 조합이 참 좋습니다 강아지들이 나오는 게 보리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참 잘 크고 있습니다 보리 다들 우리 구독자님들과 회원님들 주말 잘 보내시고 아 일단간에 전에도 한번 얼마 전에도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정말 조심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코로나 걸려가 아 이게 죽는 거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호흡 곤란과 참 지금도 아직 가슴에 통증이 있고 밤에 자다 기침을 한번 하게 되면은 한 5분 10분씩 기침을 합니다 어떤간에 다들 뭐 제가 그런 말 자겠지만 다들 우리 구독자님도 건강하십시오 독감도 유행한다 하니까 독감도 조심하시고 간력이 하는 생활에서 진돗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성향이 너무 강합니다 근데 누누히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지만은 제발 제게가 소중합니다 남에게도 소중하다고 생각하셔서 너무 경평 위주로 먼저 개를 접근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돗개는 자연전종으로서 다양성도 있지만은 물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세 가지 유역으로 많이 꼽히고 그렇다 보니까 꼬리 형태도 다양하고 뭐 생김새도 약간 다양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기준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너무 기준에 벗어나서 어 믹스견을 시키면 안 되는 건 맞고요 이제 아이들 좀 넣을까 싶습니다 바닥이 집니다 이게 지금 얼었떡 땅이라서 그런가 야 그거 묻지 말고 이리와 감사합니다.